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0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6조 8천억 원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. 지난달 가계대출을 끌어올린 건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. 한 달 사이 5조 8천억 원이 늘며 총 당액규모는 839조 6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. 고금리 영향으로 2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신용대출은 1조 원 늘며 증가로 전환했습니다. 신용대출이 늘어난 건 2021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. 신용대출 증가는 지난달 초 연휴 소비자금과 공모주 청약 등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.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총 가계대출 잔액은 1,08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 주담대 금리 인상과 주택거래 흐름에 따라 향후 대출 증가폭도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